제8대 지방의회 출범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비한국당 경북 기초의원들이 의장단을 차지하기 위해 물밑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장단마저 뺏길 수 없다며 집안 단속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김건읍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과 무소속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새 의회 구성에 한국당과 비한국당의 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18명으로 구성된 안동시의회에서 한국당 의원은 10명, 비한국당은 8명입니다. 영주시의회는 전체 14명 가운데 한국당 7명에 비한국당 7명으로 같아서 팽팽한 수싸움이 예측됩니다. 또 각각 7명인 청성과 영양군 의회는 한국당 각 4명에 비한국당 각 3명으로 한국당 의원 1명만 분열이 돼도 지금과는 다른 의장단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표대결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되면서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직접 자당 출신 시군 다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후반기 의장을 조율하는 등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의장단 선거가 후보자 없이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만큼 특정 정당의 독식을 막고 민심을 바로 세우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약진과 무소속 의원들의 선전은 기초의회의 변화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원구성과 의회 활동에 밀어붙이기식의 구태정치가 되풀이될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